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산악동에 있는 TNS 산악 야구장에 와 있습니다. 저기 야구장 보이시죠?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게임이 조금씩 나름 차츰 위드코너라 시대로 조금씩 풀리는 관계로 오늘 날씨온날에 연습게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야구하는 팀원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야구장 게임하러 산악동에 왔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영상 찍고 할만한게 없어요. 타격하는거 몇번? 수비 공이 전체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좀 하고 그래서 오늘 재미나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시 게임인데 제가 제일 먼저 왔나보네요. 오늘 진짜 날씨가 좋네요. 오늘 진짜 좋습니다. 오랜만에 팀원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 홈런 치면 좋겠다. 오늘 제가 홈런 치면은 추첨 통해서 한 분 제가 저작소 사드릴게요. 아 날씨 좋다. 갈게요. 우연치 않게 저희 팀원이 지금 앞전 게임이 뛰고 있네요. 어떻게 튀냐 볼까요? 우리팀의 거포. 오우 헤이 먹혔어 먹혔어. 아유 좋아. 붕붕 돌아가네. 먹혔는데 힘으로 밀어먹히네요. 아 역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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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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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력뚜기 너 더 뛰고 갈아야 돼. 손 내고 어이 왔어 어이 왔어 어디야? 어이 왔어 내 야수야 내 야수야 어이 실망이야 실망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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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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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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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야? 저기주 respond 너 어디 살아났어GS? ㄋㄴ 나 오로선 찔까? 다음대로 해 잘 Harbor adora 골고루 일찍 시작 서두드 서두드려 서두드 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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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에이 어 근데 뭐 찍었어 준비하다가 니가 졌어 자 저희 팀의 홈런 타자 주세요 1년만에 잘 친건데 1년만에 맞아? 아우 늦었다 볼! 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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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네 위험해 아우 액션 어! 갔어! 안갔어 안갔어 왜알로만 갔어 갔어! 아니야? 아니야 안가네 형이 그냥 도세요 빨리 홈런 같았다 깝이다 나이스 오오오오 맥혔어 맥혔어 오케이 그치? 그치? 그니까. 싸지 못해 되지. 대회가 좀 더 잘한다. 뭐나가 있어? 서서갈기? 아니, 서서갈기?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들. 이렇게 게임 끝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게임을 했고요. 그래서 안타는 못 쳤고 소비 알 한번 까고 그랬네요 별로인 게임이었지만 하니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면 좋네 안타를 못 쳤어 그럼 너는 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